자연에서의 힐링을 꿈꾸고 귀농했다가 텃세이에 시달려 고소전에 이른 한 청년농 유튜버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년차 초보농부의 연소득은 2,400만원 수준이었는데요. 농촌 소멸문제 해결 멀기만 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농사는 물론 집 꾸미기, 시골 강아지 재롱과 풍경에 대한 감상까지 농촌에서의 삶을 누리던 한 청년농의 유튜브 채널.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시골의 민낯을 알리겠다며 마을 주민과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을 줄줄이 알립니다. 시시비비는 가려봐야 되겠지만 실제 귀농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의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1년차 초보농부의 연소득은 평균 2,42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5년차로 봐도 평균 3,579만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사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귀농인은 전체의 60%, 이 중 80%가 넘는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귀농 생활에 만족한다는 답을 내놨지만, 문제를 겪고 있는 귀농인의 절반은 선입견과 터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정 유튜버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 공급 예산을 1조 2천억 원 규모로 늘리고, 임대주택 지구도 8곳으로 2배 확대하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지역 주민과 융화를 위해서도 전국 100여 곳이 넘는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해 상담 등을 제공 중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거지는 실제 문제 앞에서는 딱히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